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내 말에 무조건 공감을 해줘! 라고 열심히 외쳤지만 그 누구에게도 공감을 받지 못하고 쓸쓸히 글을 지우며 사라져버린 그런 쿵쾅쿵쾅! 쿵쾅이 호소히 나가시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20대 여성 신고자인 저를 남자 경찰들 두 명이 보호를 아예 안해줬는데요. 난 너무 억울해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원제 남성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20대 여성 신고자인 제 팔을 움켜쥐었는데 이게 맞는 거냐고요. 대전에 사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꽁꽁동은 괴랄한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입니다. 특히 갤러리아 앞 교보문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꽁꽁동 큰 마을 네거리까지 아예 그냥 모조리 장악을 해버린 상태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이비들이 시민들 길거리 통행을 방해해가며 뭐 지들 말로는 포교라고 주장하는 그 미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모든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오직 돈이죠 돈.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려는 그 행동 말이에요. 물론 이런 걸 단칼에 거절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다소 익숙하지 않아서 길을 가던 도중에 잡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역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꽁꽁동 주민인 저도 마찬가지 평소 막 오갈 때마다 그 사이비들이 계속 말을 걸어서 스트레스 오지게 받던 차에 오늘따라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안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증거를 남기고자 영상을 찍어가며 경찰을 불렀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도 평소처럼 무시를 했어요. 근데 너무 심하게 따라붙더라고. 어휴 여기서부터는 간단하게 음슴체를 써서 최대한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추려서요. 제가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현장까지 출동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물론 이게 긴급범죄가 아닌 이상 바로바로 출동한다는 게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걸 감안했다 해도 너무 늦더라고. 그리고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신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문자로 신고를 했는데요. 여기서 정말 어이없고 웃기는 게 이 사이비들은 평소 보면 엄청 빠르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걷는 데 비해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너무나 느긋하게 느릿느릿 걷고 있더라고요. 문자로 신고할 때 사이비들 사진도 찍어서 같이 보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그 사이비가 누군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제가 아저씨 사이비들 여기 있어요! 라며 그 길에서 큰 소리를 치니까 그제서야 겨우 우릴 알아보더라고요. 사실 여기서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하튼 그렇게 도착한 경찰은 그 사이비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시민분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이렇게 경고성 말을 했지만 이 사이비는 오히려 너무나 당당하게 아니 지금 그게 뭔 소리예요? 나는 사람들이 싫다고 하면 그냥 포기하고 내 갈 길을 가. 이게 뭔 꼴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던 저는 이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요. 다 거짓말이야. 이 사람은 아까부터 집요하게 나를 따라오며 괴롭혔다고요. 내가 이렇게 발뺌할 줄 알고 영상을 다 찍어놨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경찰 바로 오른쪽에 서가지고 열심히 제가 당한 걸 진술하고 있었는데 이때도 그래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사이비가 끄라고 하더라고. 하지만 그걸 왜 꺼 내가? 안 돼 싫어! 이렇게 거절을 하는데 이때 연속으로 여러 대를 맞았고 제 손에서는 긁혀서 피가 났어요. 경찰들 바로 옆에 서 있다가 사이비한테 맞은 저는 너무 억울해서 왜 나를 때리냐 이렇게 크게 소리쳤지만 웃기는 게 출동한 두 명의 경찰 중에 그 누구도 이 사이비를 빠르게 제지하지 않더라고요. 느릿느릿해. 거기다 사이비가 촬영 중인 나를 계속 때리려 해가지고 너무 열받아서 나도 모르게 방어차원에 사이비를 때렸어요. 그러자 바로 옆에 있던 경찰이 저를 제지하더라고요. 아니 사이비가 나를 때릴 때는 아무런 제지를 안 하더니 내가 방어차원에서 사이비를 때리니까 바로 어허어! 왜 이러세요 이거! 이러더니 제 팔을 세게 확 잡아가지고 뒤로 확 땡기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경찰 두 명 모두 남성이고 본인과 사이비는 여성입니다. 이렇게 경찰들이 저를 제지했는데 더 웃기는 건 그 이후 사이비와 저를 따로 분리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쌍방폭행이 일어난 건데 경찰들 태도 정말 웃깁니다. 원만히 해결을 할 건지 아니면 서로 입건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전혀 묻지도 않고 저는 그냥 방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두 사람 모두 그 사이비가 하는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방치고 되다 보니까 나는 너무 어이가 없고 더 화가 나서 아니 당신들 지금 뭐하는 거예요? 저 여자 왜 안 잡아가냐고요? 왜 이야기를 듣고만 있는 거냐고? 그래 좋다 나도 같이 입건될 테니까 이 여자도 같이 입건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경찰이 건넨 서류를 그 자리에서 다 작성하고 온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요. 남성경찰이 여성신고자인 저를 전혀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자가 맞게 내버려 두면서 그도 모자라 남성경찰이 신고자인 20대 여성이 제 팔을 세게 쥐고 뒤로 미는 행위 이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든다 이거예요.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남자가 팔을 이렇게 세게 움켜쥔 건 오늘이 처음이고요. 기분 너무 불쾌했어요. 거기다 저는 경찰 바로 오른쪽에 서 있었고 사이비가 먼저 저를 계속 때렸지만 경찰은 사이비를 제지하지도 않는데 아니 그런 상황에서 어떤 누가 차렷자세로 가만히 쳐맞고만 있나요? 안 그래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소수의 사이비들이 다수의 시민들의 통행을 막으며 시비가 걸리거나 또 사이비가 뒤따라와도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둬야 되고 또 경찰이 왔는데도 그 여자 사이비가 때리면 그냥 가만히 막고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쌍방폭행인 거야.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는 바지만 대전 꽁꽁 지구대 경찰들이 왜 이렇게 사이비만 감싸고 도는 건지 너무 답답해요. 댓글 1번 아니 그래 뭐 쓴이가 개 빡치는 건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성 경찰이 여사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딴 소리는 오해하는 거죠? 나 이해가 안 된다. 그냥 경찰이 피해자인 나를 오히려 저지하더라.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 걸 도대체 왜 이렇게 표현하지? 뭐 여자 경찰이 출동했어야 한다. 그런 건가요 지금? 저도 제목만 보고 남자 경찰이 성추행했다는 줄 알았잖아요. 남성 경찰 20대 여성 팔 뭐야 이게? 아니 그럼 눈앞에서 싸우고 있는데 경찰이 그걸 안 말리고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솔직히 저는 쓴이 행동도 이해가 안 돼요. 싫으면 그냥 됐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건데 괜히 불법 촬영 시도하다가 쳐맞은 거 아니냐고. 나도 사이비 엄청 싫어하고 경찰도 싫은 사람인데 그런 내가 봐도 쓴이가 더 이상해 보여. 제목도 미친 것 같고. 됐으니까 알지 그만하고 발탁고 잠이나 자라. 3번 나 꽁꽁동에 살아서 갤러리아 맨날 지나다니는데 꽁동 성격 그지 같은 사람 지들도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꽁동에 있는 사이비들은 그냥 무시하고 가면 더 이상 말을 안 걸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니까. 그리고 대전에 있는 것들은 졸라 덩치가 커서 함부로 싸우면 안 돼요. 4번 아이씨 제목이 너무 그지 같아가지고 본문은 아예 읽지도 않았다. 됐고 야 너는 앞으로 아무리 그지 같은 일을 당해도 절대 경찰은 물론 다른 사람 누구한테도 도와달라 말하지 마라. 알아냐? 5번 아니 잠깐만 나도 20대 여자인데 이 쓴이 도대체 뭐지? 내용이랑 아무 상관도 없구만. 굳이 제목에 남성 경찰 20대 여성 신고자 이렇게 표기한 이유가 뭡니까? 예? 말해봐 네 나이가 20대라는 걸 왜 적은 건데 도대체 그리고 할 거면 경찰 나이도 대충 보이는 대로 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우 씨 됐다. 그냥 잠이나 자라. 되돌끌이. 역시 나만 쿵꽝이 냄새를 맡은 게 아니었구만. 게다가 다들 이렇게 똑같은 말 하는 걸 보면 뭐 100%구만. 그러니까 2번. 그러게요. 제목에 뭐 남성 경찰 20대 여성 신고자 이거는 본문 내용과 전혀 아무 상관이 없구만. 도대체 왜 이런 표시를 한 걸까? 진짜 모르겠네. 뭔데 뭘 원하는 거야? 7번. 참 피곤하게 산다.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엄마도 알고 있냐? 내용과 아무 상관도 없는 걸 제목에 쓴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물론 먼저 다가온 그 사이비들이 나쁜 건 맞아요. 맞는데 딱 봐도 오늘 짓기분 그지 같으니까 한번 엿먹어보라고 계랄지 떨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아니면 말해봐. 됐을까요? 맞아요. 그냥 피해자인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 편만 들더라. 이렇게 썼으면 모르겠는데 남성 경찰 20대 여성 바로 느낌이 오죠. 쿵쾅쿵쾅. 언니아들 이거 나만 불편해? 곧 그 삭퇴하겠네. 지우고 도망갔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냥 선량한 피해자인 시민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 편을 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쓰고 내용을 썼으면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해줬을 겁니다. 근데 굳이 필요 없는 걸 써가지고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죠. 이거 보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고등학교 때 친구 자취방에 있을 때 그때 쳐들어와가지고 냉장고에 있던 조선간장 다 마시고 도망간 싸이비들. 아마 옛날에 이야기를 해서 아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